일하고 있어. 2019년 10월 19일 제가 태어난지 30년이 넘었네요. 아무튼 랜덤아이즈 갑니다. 1차 인마큘레이트구요. 랜덤아이즈 가겠습니다. 나이스 갑니다. 뭐 솔직히 감은 없어서 작년에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생일때. 기억이 안납니다. 재작년에는 정확히 기억해요. 조사받고 있을 때라서. 아 그때 옛날에 알바로 썼던 애들이 또 와가지고. 미역국 싸서 와가지고. 아우 진짜 알지. 생각하고. 8번 갑니다. 죽는거 아니냐고. 미역국 싸들.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싸와브로님부터 익명러키님까지. 8번 갈게요. 2, 3, 4, 5, 6, 7, 8번 갑니다. 8번 결과 나왔구요. 27분 11초에 돌렸습니다. 보죠. 익명러키님, 싸와브로님, 바오만아빠님, 테리님, 수아민부장님, 좌님, 빠꾸메니아님, 바오만아빠님, 노네임님, 싸와브로님, 재주님, 조비아님, 비트삼사님. 재주님, 바오만아빠님, 자이온 유통기한 2년님. 익명러키님, 질리엔스카님. 이게 헷갈려요. 이제 막. 카드 닉네임들을 많이 바꾸시다 보니까. 빠꾸메니아님, 막치치님, 조비아님, 익명러키님, 싸와브로님, 피겐팜니, 익명니, 야구나, 논브라니, 피켐팜니, 원각하니, 조비아니, 세이킹니까지. 아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네요. 랜덤아닌. 맨날 빠꾸메하고 이랬던데. 8번 갈게요. 팀. 첫번째 헬리컨스부터 클리블랜드까지.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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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이번엔 가네드 오토 나오죠. 열곱, 여덟 번 갑니다. 8번 결과 나왔고, 28분 19초에 돌렸습니다. 믹스가 맞아요. 애트란테 29번이네요. 보죠. 페이서스, 캐블리어스, 셀틱스, 그리즐리스, 벅스, 매브릭스 6번 축하됩니다 선즈, 썬더, 로켓스, 팀벌스, 레츠 불스, 피스톤스, 페리컨스, 히트, 스퍼스, 워리어스, 호넷, 킹스, 식서스, 레이커스, 재즈 너게츠, 블레이저스, 위저즈, 랩터스, 클리퍼스, 매지, 혹스, 닉스고요 여러분들 내일 PYT 필러 할 거 카페 올려놨습니다 필러는 내일 6시부터 모집할 거고요 방송은 이제 앞으로 좀 땡겨서 할 생각이에요 9시부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냥 통상 방송을 10시에 하면 2시간만 해도 12시가 돼버려서 9시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9시누스들 안 보시지 않으세요? 옛날 군대에 있을 때 9시누스 딱 보면 이제 하루가 또 끝났구나 아 알겠습니다 은근 뉴스도 군대에서 보면 재밌었는데 저만 그랬나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뉴스가 기억에 남는 일 순 없는데 카페 랜더마이즈 결과도 올려드릴게요 이거 R팀이다 이번 거는 랜덤 팀이고요 팀 한번 확인하지요 익명 럭키님 인디애나 페이서스 사와브로님 클리블랜드고요 바우마나빠님 보스턴 테리님 맨피스 수아민부장님 미러키 잡님 델러스 축하드립니다 빡네님 선즈 바우마나빠님 오클 노네임님 로켓츠 사와브로님 미네 미네 가넷 나오죠 제주님 넷츠 조비안님 불스 디트님 디트 디트님 디트네 제주님 펠리컨스 바우마나빠님 히트 자유유통기안 이녀님 스퍼스 익명 럭키님 골스 질리엔스카님 코네티 빵맨님 킹스 막지치님 식서스 조비안님 레이커스 익명 럭키님 유타 사와브로님 덴버 픽앤파님 포틀 익명님 워싱턴 야구난 옹구난 랩터스 픽앤파님 클리퍼스 원각화님 매직 조비안님 애틀란타 세이킹님 닉스카기입니다 자 이상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